안녕하세요 나임뮤즈입니다 네 나임뮤즈와 함께하는 렛츠 댄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나임뮤즈의 신곡 돌스의 포인트 안무를 배워보겠습니다 돌스의 포인트 안무 첫번째 모델돌의 엣지를 살릴 수 있는 S라인 안무인데요 일단 옆으로 서주시고요 고개는 까딱 그리고 바운스를 주시면서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1,2,3,4 1,2,3,4 자 다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인트 2 제가 알려드릴 포인트 안무는요 나이뻐 춤이라는 춤인데요 우선 양팔을 어깨선으로 올리구요 두 다리를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또 한번 더 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쉬우니까 따라할 수 없겠죠? 음악 큐! 노래 무뎌 노래 무뎌 를 노래 무뎌 뮤지스 코레안 안무 뮤지스 말도대로 여신인데요. 여신이 잠에서 깨어나서 승천하는 듯한 아우라를 꽁기면서 따라 쳐주시면 됩니다. 양손을 가지런히 모르시고요. 왼쪽으로 한 번, 두 번, 그리고 반대쪽으로 세 번, 그리고 발동을 걸고 여신이 승천합니다. 하아!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따라해볼까요? 음악 큐! 다 같이! killed th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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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대 국 안 이라고 난 말을 못하겠어iberon 꼭 아니라고 난 말을 못하겠어 너가 버린 후로만 미워해져서 심장을 멈춰갖고 날 숨질 꺼가 매일 눈물이 찾았어 또 추억이 먹혀서 난 덧덧덧 갖도록 아파 매일매일 매일 미워도 모자랄 건데 널 탓해도 됐는데 하루가 멀고 그리워해 널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지키는 맘마저고 소중하게 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잊혀진단다 매일 위로를 앞에서 난 난 미련하게 네 저희 나의 미치수와 함께 이번 신곡 돌스의 포인트 안무를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따라하기 참 쉽죠? 그럼 지금까지 나의 미치수의 렛츠 댄스! 안녕!